일단 한번 붙읍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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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런닝맨드 선물 없지! 서바이벌 레이스! 레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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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벌 해! 배달려 배달려! 야! 야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지금 딱 하를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. 하아 또 뭐 있구만. 어 왜 깃발? 아니 이거 뭐예요. 이거 런민고 아니야? 아 동훈이 뭐 있는데. 아니 하아 왜 안 보여요? 하아 어디 갔어요? 하이야. 호환. 어 뭐야 조심하세요. 어 뭐야 조심하세요. 안 돼. 야 이거 잠깐만. 이제는 송지호 시선도 안 좋아. 시계 싸움의 호수 아니냐. 아 성질 짱이야. 야 이거 무슨 사극에 나오는 거 아니야? 도전장. 유재성 내가 잡는다. 유일하게 만만한 상대 직업식. 이 정도가 오늘 근육 다 뺀거든? 누구야? 어 그 근육과 잘 지냈어요? 성지호. 너 그날 술 먹고 잘 들어갔냐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랑 술 먹고 달려? 뭐하는 거야 송지호. 누구야? 야 너 누구랑 술 먹고 들어갔어. 제가 무슨 소리예요? 여기 있잖아 지금. 너 술 먹고 그래 잘 들어갔냐고.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야. 이게 말투가 이게 몇 사람인데 김종국 오늘 근육 다 빼버린다. 그러면 어느 정도. 표연이. 배염이 기쁘신 분이 아니래. 얄팍하신 분. 되게 좋다. 얄팍하신 분. 오늘 그룹 갚아버린다고? 그게 안. 뭐야. 몇 명이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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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이야? 신문이야? 동력 뭐하는거야? 안정! 안정! 안정세험지! 오! 아니 우진이하고 저 뭐야? 지금? 진운이는 진짜... 악수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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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봐! 싸움에 부산 끄시고! 악수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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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하는거에요? 저거가서 또 저거 만들었구만! 상대팀에서 한 명을 데려오라고 딱 그랬을때 딱 네생각에서 됐어! 형! 이간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? 대신을 대신했군! 대신잡고! 말 걸지마세요! 할말이 있어서 온거니까요! 뭐할거에요? 없는데? 왜 이렇게 손을 땡겨줬어? 일단 너 할말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붙읍시다!